그리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인도 모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정치인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은 지식인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왜 고난이 오는지 근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집안에 계속되는 질병과 고통이 계속되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절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계세요 첫째 이 사람들은 멸망이 왜 오는지 그 원인이 되는 근본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근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근본 문제의 첫째가 누구냐 바로 문제를 일으킨 배후가 되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한 재앙이 원인이 되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는 이 문제의 배후에 사단의 존재함을 여러 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건 싫어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여러분이 당합니다 불신자는 그 사탄, 귀신, 마귀에게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온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죽인 첫 살인자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끊어버린 존재가 바로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진리라는 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하는 오묘한, 교묘한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 나를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이 사단이 씹는 방법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에 빠진 하와와 아담은 그 절대의 언약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속임에 걸려도 먹었어요 결국 말씀에 대한 절대 언약을 놓친 결과로 불신앙에 따라 약속한 언약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원인이 돼요 작은 의심이지만 그게 큰 갭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흐르는 그 강물을 뚝 막아버리는 걸 보고 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댐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대수롭지 않다고 가만히 나비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 작은 구멍에 물이 흐르면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댐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개인, 가정, 삶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다고 작게 여겨지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나를 망치는 시작이 돼요 그 결과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원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한 곳으로 무익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놓인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증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인데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사망의 법에 묶이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근본 문제를 첫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어마어마한 죄와 사탄과 불신앙에 빠진 인간은 두 번째 무슨 배경 속에 살아가냐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오늘 창세기 오늘 읽었던 3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떳떳했다면 피할 일이 없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해요 도망을 간 거고 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의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예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들킬 것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뒤로 숨어버리면 자신의 죄가 감추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는데요 나무 때문에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숨어버리면 하나님 낯은 뒤에서 깎고 갈 텐데 여러분 앞에서 나무 뒤에서 숨는다고 해서 뒤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계신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숨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아니요 근본 문제도 모르는 사람이 작은 육신의 죄를 지어도 사람은 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양심의 죄든 육신의 죄든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부르죠 그런데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왜 따먹었냐는 거죠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네가 나무 뒤에 숨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고 이것 때문에 네가 피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나는 잘못했습니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잘못한 애들이 잘못했어요 싹싹 비는 애는요 돌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고집 때문에 그걸 절대로 말하지 않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알면서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감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만 때릴 거 곱빼기로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가 부모한테 덜 맞는 방법은 빨리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옷 벗었다고 이전에 벗고 살았는데 뭔 문제에 돼요 아니 근데 왜 지금 벗은 것 가지고 왜 문제 삼겠냐고 하나님이 3장 11절에는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를 왜 먹었느냐 원인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 벗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죄의식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왜 실패가 왔는지 그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불렀는데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의 너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못 깨닫습니다 왜?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와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요 사탄의 손상을 몰라요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많은 게 먼저 핑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핑계 소리가 뭐죠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었냐고요 아 그것을 사탄이 속여서 따먹으려고 할 때 왜 막지 않았냐고요 아예 마귀와 사탄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또 그걸 또 따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건 자기 잘못인데 핑계는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요 여러분 핑계 고만 좀 대세요 잘못을 빨리 시인을 해야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다니까요 아니 우리 육신세계에서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아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애들은요 그거를 모면하려고 뭐합니까 숨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지금 오줌똥을 못 가려 나이가 세 살 네 살 됐는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네 자다가 막 물이 흘러 자기는 꿈꾸는 줄 알았어 근데 침대를 가득 적셔놓고 오줌을 다 싸버렸네 그건 나밖에 몰라 그러면요 깜깜한 밤중에 살금살금 일을 시작합니다 이 옷을 다 벗어요 팬티도 다 벗고 그리고 이것을 살금살금 자기 세탁소에 딱 던져요 새 옷을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젖은 침대를 다 깨끗이 닦아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엄마는 덴박 알아버립니다 뚜껑 딱 열어보면 알거든요 이 녀석이 어제 오줌을 쌌구나 그러면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너 어제 오줌 쌌냐 그러면 아이들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엄마 나 절대 오줌 안 쌌어 이게 애들 얘기입니까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절대 자기 잘못 시인 안 합니다 자꾸 핑계댑니다 어제 내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어저께 불장난을 했다면서 누구 탓을 자꾸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이 이야기나 어린애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핑계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실수는 자신이 해놓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의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무에매를 따먹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내가 따먹은 게 누구 탓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를 탓해야죠 난 잘못 없습니다 따먹은 사람 잘못 없습니까 아무리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도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순히 그게 따먹는 결과를 얘기하자는 게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니까 자꾸 여자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날 위해 기도 안 해줬잖아 당신이 나를 위해 뭐 해준 거 뭐 있어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 탓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만 여자 탓하세요 네 따먹은 건 자신이에요 그걸 또 여자가 또 줬어 줬을 때 그냥 줬겠어요 먹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사단에게 소금 그대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 그래도 당신 나 사랑하잖아 당신 먹어줘 온갖 아양을 떨면서 먹으라 했겠죠 난 당신 사랑하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그냥 옆할 자기로 그냥 차버려야 돼 그냥 당신 지금 먹어야 돼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지 당신 죽이려고 날 작정했냐 말이지 그러면서 바로 이단협 자기로 날려버려야 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또 넘어갔네 이게 또 결국은 아담이 범죄해서 누구 탓을 해요 저 여자가 날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참 사람들 핑계에 참 잘 됩니다 자기 절대 잘못 없어요 그의 또 아내 하와는 핑계 안 됩니까 핑계 역시 또 됩니다 저 뱀이 나를 꾀음으로 내가 따먹었다고 따먹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핑계대기 바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핑계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결과로 모든 인간은 어떤 속에 살아갑니까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뭐죠 저주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있게 되어 있고요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당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저주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손에 딱 잡혀버리죠 그게 바로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사탄을 선호하기 위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누가 뱀이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 누구를 딱 장악해 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결국 사탄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 하와 어떤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까 분명히 죄 아래 놓인 이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 평생 당하는 여자만의 갖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당하는 고통이 바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자 두 번째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고통이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평생 여자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을 때까지예요 인간은 남자는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결국은 노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고통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과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주신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을 주신 기회가 뭔데요 이걸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즉각 말씀해 주셨어요 즉각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본의 원인은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자를 하나님께서는 꺾으실 것을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이 구원받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속에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냐 메시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벗겼습니다 여자의 후손되시는 메시야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엇인가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메시야의 죽음 구원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자 범죄한 채로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들을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계속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사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죄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창세기 2장 17절을 범했어요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영생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그를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두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화염검으로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가로막아 버렸다고 막아버리지 않으면 또 틈탈 테니까 용서 받지도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영원한 생명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기회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이유를 아는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돼요 첫째,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근본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오직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셔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탄 흑암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받은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원 받은 증거로만 충분할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완전히 단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요 사탄의 공격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꺾고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경주 회복의 길도 기도 속에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제 기도의 이유를 똑똑히 아셨죠 구원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됐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유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며 선교해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교회 부흥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원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용서받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전도자가 되려면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영원한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이 뭐예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응답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실패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궁윤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